Q. 만약 너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Q. 그 자카드라는 이름 대신에 인간들의 이름을 줄게. Q. 지금은 한가니까 어울려줄게. Q. 아이샤, 리본이 뭔지 몰라? Q. 몰라. Q. 내가 리본을 선물해줄게. Q. 네가 인간들의 왕이 되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고. Q. 나는 너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Q. 잘 있으렴, 인간. Q. 이것이 너희들의 사랑인가? Q. 나는 결코 너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Q. 나는 네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보여야 할 것이다. Q. 나는 그 choice인가? Q. 여는 Rover 65 tom strateg을 알려줄 것이다.